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쪽에서 저희들 설립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교로 떨어져서 지금의 대전, 지금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카이스트 옆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전뿐만 아니라 오창, 그리고 정읍, 분원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오창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영장류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사태 일어났을 때 신약 많이 개발한다고 들리죠? 사실 신약 개발한 회사들이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영장류센터를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영장류센터에서 만들어진 영장류에다가 자신들이 개발한 신약들을 투여하고 정말 효과 있는지 없는지 등을 테스트하거든요 그 테스트가 끝나면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한테 아무 해가 없으면 저희들이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백신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어디에서 가장 빨리 만들까라는 것들이 가장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진행하는 중심에 있는 곳들이 저희 감염병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들어온 지 이제 한 4년 됐고요 다른 박사님들은 사진은 다들 이렇게 많이 젊게 보이시지만 사실은 좀 많이 아직과 연세가 많으신 분도 꽤 많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유춘민센터장님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각각의 박사님들께서는 다양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취급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 다양한 모든 분야에 아우르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저희 센터는 감염병 대응 기술, 슈퍼박테리아, 바이러스 진단 국내 감염병 혹은 국제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는 연구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소개는 끝냈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염병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핫하게 생각하는 게 코비드19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코비드19에 대해서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이게 과거 한 달인가 두 달 전 사진이긴 합니다 보시면 한국이 여기에 나와 있죠 지금은 거의 안 보이는 정도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한국에서 중국에서 맨 처음에 코비드19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많이 발생됐었죠 그게 아마 대구에서 코로나19 신천지 사태 맞죠? 그걸로 인해서 대구에서 많이 확산되었다가 지금은 많이 추춤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 사스나 메르스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팬데믹 상황, 팬데믹이라는 말은 WHO에서 쓰는 건데요 주로 국가 비상사태, 전 세계 비상사태 혹은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나타나는 거기서 이제 부르는 사태를 선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팬데믹 사태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코비드19가 그 팬데믹 사태라고 지금 불렀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난 3, 4개월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되게 꺼리는 나라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 많이 발생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각의 진단회사들이 꽤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초기 1월달, 2월달에만 해도 정말로 사활을 걸고 진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를 저희들이 쉽게 좀 더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는 K-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K-키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코에서 샘플을 떼어내가지고 그 안에 정말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인정 없냐를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정말 빠르게는 2시간? 최대 2시간에서 5시간 이내 되면 한 번에 수백 명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는 PCR 키트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방역 잘하네 우리나라 방역 되게 좋다 역으로 한국을 빠져나갔던 사람들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도 미국이나 주변 국가에 있다가 위험하다 그래서 한국으로 많이들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병원 가도 그렇게 비싸게 자기 돈을 안 드리고도 다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코로나19가 지금 한창인 이슈에 제가 이런 주제를 발표하게 됨으로써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좀 더 좋은 지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큰 화면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큰 화면으로 하면 또 제가 안 보이네 참 여러모로 머리 아프네 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공유 잠깐 끊었다가 제가 다시 공유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네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슬라이드 화면을 화면 전체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계속하니까 공유화 계속 꺼져버리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부분에 제가 코비드19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진단하는 우리나라 주요 회사를 한번 볼까요 코비드19를 진단하는 키트를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젠바이오텍, SD바이오센서, 시젠, 솔젠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진단을 이끌어 갔던 회사들이고요 지금 이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주가를 달리고 있죠 최근에는 이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뛰어서 원래 작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원래 이미 상반기에 다 벌어들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K키트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진단의 방식을 자세히 보시면요 ITPCR이란 말도 있고요 항원항체 검출 방식도 있습니다 진단키트, 진단하는 방법에는 흔히 저희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분자진단, 나머지 하나는 면역진단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자진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DNA나 RNA를 찾아서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원항체, 즉 면역진단이란 것은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항체에 대해서 병원균들이 들어왔을 때 결합하면 얘네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법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년대부터 면역진단이 개발됐었거든요 사실 면역진단이란 게 항원항체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매번 백신 맞잖아요 독감이 일어나기 전에 즉 여러분 백신 맞아서 항체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면역을 발생시킨다는 것 할 때 그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백신을 맞게 되면 몸에 항체가 생기는데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 항체를 여러분을 지켜준다 그래서 항원이라는 것들은 병원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코로나19가 될 수도 있고 H1N1, 지카, 메디스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체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항원에 대해서 항체로 막을 수 있는데 이게 매번 독감을 받으면 오래가냐? 그건 아닙니다 거의 한 6개월 정도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월달에 독감주사를 맞으면 10, 11, 12, 1, 2, 3 개월 동안 3월달까지 되는데 여러분도 한 그래도 4월달이 가장 감기가 많이 걸릴 때는 여러분들이 독감주사를 11월에 맞는 게 좋죠 그래야지만 6개월 유지되니까 내년 2월달까지는 여러분 면역이 훨씬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9월달에 독감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1월달이나 그때 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2월, 3월, 4월달에는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독감주사를 맞아야 되고 물론 이런 독감주사를 맞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면역이 생기게 되고 몸속에는 항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항체하고 다양한 균들이 잘 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원항체 검사로 지금의 진단키트를 만들게 된 겁니다 분자진단이라고 하면요 DNA, RNA 유전자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면역진단, 분자진단을 어떻게 해서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란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면역진단입니다 유튜브가 좀 늦게 나가니까 면역진단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혈액 속에 있는 어떤 바이오 물질을 검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액 속에는 다양하게 혈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항원을 저희들은 잡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피 안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항원을 잡는 게 면역진단입니다 그래서 면역진단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게 꼭 필요한 물질이 항체가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한 항체가 몸속에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항체를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즉 인위적으로 합성을 하든지 생산을 많이 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기 위에 올려놨을 때 여러분의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딱 떨어뜨려서 그 기기 안에 그러면 여러분 피 안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어떠한 항원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항체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합하면 여기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에 대한 항체를 여러분들이 기기에 만에 붙였다 이 기기 위에다가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반응이 왔다 그럼 이거는 코비드19가 피 안에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항체는 항상 선택적으로 뭔가 항원이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기기 위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항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항체는 항원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 항원 결합 부위에 여러분이 잡고자 하는 어떤 바이러스들이 와서 붙게 되면 선택적으로 얘들이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원은 뭐냐 항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바이러스가 저희 몸속에 들어왔어요 몸속에 들어오면 바이러스도 대사라든지 다양한 과정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저희 몸에서 어떤 특정한 찌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찌꺼기를 사실은 항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항체에 잡힌다는데 사실 바이러스가 딱 잡히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바이러스의 어떤 대사작용이나 뭔가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어떤 배설물이 배출된다고 보십니다 그 배설물들이 항원입니다 이런 배설물에 의해서 저희들 항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원, 항체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끝나고 혹시나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질문 받아서 좀 더 정밀하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역 진단은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거고 기기에는 항체를 올리고 그리고 피 한 방울 속에 들어있는 항원을 잡아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항원은 어디서 나오냐?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찌꺼기, 즉 배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면역 진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냐? 여러분께서 항상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키트 특히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임신 진단 키트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트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제가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샘플을 보시면 이게 진단 키트입니다 이렇게 딱 생긴 건데요 이렇게 두 줄이 여기 줄 두 개가 보이죠 두 줄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균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건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상용화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진단 키트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소변을 받아서 여러분께서 딱 눈에 봤을 때 두 줄이 보이면 나 임신, 한 줄이 보이면 난 임신 아니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현장 진단 키트가 되게 저렴합니다 임신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7,000원에서 12,000원이면 사는데 얘네들이 저렴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저도 제 와이프가 그때 임신했을 때 임신 진단 키트로 먼저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산부인과 가서 저희들이 검사를 받는데요 임신 진단 키트로 한 개 하면 이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세 개 정도 사서 세 번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거의 임신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세 개를 했는데 한 개만 해도 두 개 안 나왔다 그러면 임신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상용화 제품으로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키트들이 값이 싸매도 진단할 수 있는 범위가 효과가 낮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코로나19 진단 키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회사는 다 만들어놨는데요 특히 수젠텍에서 만들어서 이미 미국에 긴급 승인을 받아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출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께서 직접 편의점이나 약국에 가서 만약에 샀어요 진단 키트를 근데 내가 해보니까 어? 나 안 나오네 두 줄이? 그래서 나는 병이 없다 생각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잠복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진단 키트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키트 사서 안 걸렸어 나는 괜찮아 하고 막 돌아다니면 주변에 다 퍼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 진단 키트를 아직까지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진단 키트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면역 진단 키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특정 제품을 보여드리면 유튜브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냥 한 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중앙에 진단하고자 하는 이 중앙 패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금나노 입자가 있어요 금나노 입자가 20이나 40나노처럼 작게 매우 작게 되면은 이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원래는 금은 황금빛이잖아요 근데 금이 나노 입자로 되면 붉은 색깔에 보여요 그래서 붉은 색깔 입자들이 여기 쌓이고 여기 쌓여서 두 줄이 보이면은 임신 한 줄이 보이면은 임신 아니다 혹은 두 줄이 보이면은 너 코로나19에 걸렸어 한 줄이 보이면 코로나19에 안 걸렸어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피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이게 쭉 전개되면요 이것들이 가서 금나노 입자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으면은 코로나19 걸렸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인허가 현황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코비들구 진단 키트 하지만 이제 수출만 되지 국내에서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수출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회사들이 젠바디, 수젠텍, SD바이오센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SD바이오센서에서는 이미 메르스, 에볼라 신속 진단 키트도 다 만들었죠 이미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액세스바이오, 젠바디, 인솔 SD바이오센서 등에서 동물용 그리고 HIV 진단 키트 말라리아,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런 진단 키트들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낮은 민감도 재현성, 상세한 표현 불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 배울 어떤 분자 진단을 하려고 하죠 다들 이거 실제 사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진단 키트 여기 약하게 보이시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피 한 방울 뚝 하면 여기서 약간 5마이크로리터를 여기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버퍼라고 하는 걸 딱 떨어뜨리면요 얘네들이 여기서 쭉 패드를 타고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금나노 입자가 있는 이 패드가 옆으로 쭉 흘러가다 보면 두 줄이 보이면 이 사람은 병 걸렸어 한 줄이 보이면 이 사람은 병 안 걸렸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최근에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개발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빌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제가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만든 건데요 목표는 달성은 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실패를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계속 제가 코로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 키트 가지고 코로나19 키트는 만들 수 있는데요 저보다 회사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저는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말라리아 진단 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상세하게 이런 진단 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파트를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 제품을 제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이런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혹시 기술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 봐 제가 그거는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배경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피 한 방울로 최근 들어서 치매도 진단하고 암도 진단하고 채소에 있는 어떤 희귀 질병도 진단한다고 해요 그리고 과거 언제였더라 한 10년 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그게 아마 피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을 검출하는 기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엄청 핫했죠 주가도 엄청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거품인 거라고 거짓으로 판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개발할 때 나왔던 동영상인데요 제가 YTN 사이언스에 나가서 말라리아 진단 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말라리아가 왜 중요하냐면요 말라리아는 여기 보시면 모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비렌벌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2015년 기준으로 발표한 사례인데요 모기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거는 거의 한 해에 72만 5천명입니다 밑에 보시면 인간 전쟁이나 폭력에 의해서 죽는 47만 5천명 뱀, 개, 악어 등은 거의 죽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모기어에서 죽는 72만 5천명이 어디서 가장 많이 죽냐 즉 저 아프리카처럼 개발 도상국에서 많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말라리아는 휴져성 근방에서는 병사들이 걸리곤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사망이 이르지는 않고 그냥 이번만 며칠이라도 나오면 되는 경우인데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못사는 국가 즉 개발 도상국에서는 주변에 병원도 없고 약도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걸리면 많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렘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러한 말라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를 없애고자 하는 박메 프로젝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구자들에게 나 말라리아 없앤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연구비 줄 테니까 연구해라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복지 공공복지로 사용해달라 라고 했던 게 말라리아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일환으로 이 과제를 진행했었고 저와 같이 SD바이오 센서가 함께 함으로써 이것들을 과제를 좀 잘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도중에 실패를 해서 저는 드랍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말라리아 진단 현장에서 제가 일부러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보시면 여기 지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개발 도상국입니다 이런 데서 보시면 매년 말라리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라리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를 해도 진짜 많이 합니다 매년 몇 천명씩 하는데도 말라리아가 왜 안 없어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이렇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말라리아 병원 옮기는 중국 얼룩 날개 무늬모기에서 얘네들이 사람을 물게 됩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그 피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보균자만 있어도 이 사람들은 다 걸리게 돼요 그 일대 사람들은 근데 보균자가 저희들이 기존에 만들어진 말라리아 진단용 키트에는 보균자가 걸러지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에서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잡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찾아내기까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보균자한테 있는 말라리아 균이 혹은 말라리아 항원이죠 말라리아에 의해서 나오는 배설물인 항원이 많지가 않대요 보균자한테는 정말 피 한 방울 속에 조금 있는데 그 양이 우리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10피코 그람 퍼 엠엘이라고 말을 하는데 매우 극미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잡을 수 있는 한 개가 있어요 그게 1나노 그람 퍼 엠엘이에요 즉 보균자가 가지고 있는 말라리아의 항원이 기존에 잡을 수 있는 진단 기기보다도 한 100분의 1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진단 기기로는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고 이 보균자를 잡아낼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빌게치 재단에서는 아 이런 100배 정도 더 성능이 좋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개발하라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 저는 그 일환으로 이러한 진단 키트 현장형 진단 키트를 만드는데 이걸 이용해서 저는 좀 새롭게 제가 앞부분에서 금나노 입자가 거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콘텀닷이라고 하는 형광물질이라는 빛을 받으면 빛을 내는 형광물질을 저는 이용해서 말라리아를 검출하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한 결과 이렇게 만들었고 다양한 빛들을 가지는 저희들 이름은 콘텀닷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빛을 받으면 빛을 강하게 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색깔이 되게 다양하죠 되게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실제 제가 기계에 넣고 만들면 빛을 째을 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나오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으면 어? 너 말라리아 있네? 여기 한 개의 동그라미가 있으면 너 말라리아 없네? 하고 저는 거의 한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은 실제 이거를 케이스에 꽂아서 제품으로 사람들이 만들게 되죠 즉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진단 키트에 들어가는 형광 입자를 만들어서 기존의 금나노 입자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소개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희 분자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분자 진단 같은 경우는 DNA나 RNA를 진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바이러스 하나가 DNA 통상적으로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RNA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세포에 그 유전정보 자기의 바이러스 유전정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세포 속에서 유전정보가 증폭을 해요 유전자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으로 그 세포에서 또 떨쳐나와서 또 다른 세포로 들어가고 이게 증식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비드이고에 딱 걸리면 한 2주 동안은 엄청난 증식을 해요 그런 증식하는 생활의 어떤 모습을 저희들이 인체에 일어나는 증식하는 모습을 보고 연구자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도 밖에서 바이러스를 딱 한 개 있는 바이러스를 잡았을 때 예를 보려면 증식을 해서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분자 진단 중에서 PCR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피 뽑으면 99.9 아니죠 100%죠 100% PCR 검사를 해요 이게 의료보험도 약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 피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혹은 여러분 피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혹은 여러분 코에 를 통해서 콧물이나 코에서 이렇게 면봉으로 코 속에 집어넣어서 이물질 닦아내서 거기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나 혹은 뭔가 다른 균들이 이 안에 있다면은 그거를 그 속에 있는 DNA나 RNA를 검사하는 게 분자 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면역 진단하고 분자 진단하고 이거를 비교했을 때 면역 진단은 간편하게 진단하는 거면 분자 진단은 DNA나 RNA를 되게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보시면 되고요 면역 진단은 좀 싸요 가격이 근데 분자 진단은 이거 한 10배 20배 돼요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다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골라서 선택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자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로 증폭시키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 증식시키는 기술이 PCR 폴리머라제 체인 리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 제가 그림은 복잡해서 안 넣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상의 DNA, RNA를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 중에 일부를 떼와서 여기에 저희들이 상보적인 DNA나 RNA를 만들어요 효소를 집어넣어서 효소하고 다양한 물질을 만나서 그 안에서 DNA나 RNA를 증폭시키는데 처음에 단일 결합이 이렇게 두 개가 복제가 돼요 그럼 얘가 다시 두 개가 떨어져요 그럼 다시 이 두 개 떨어진 데서 또 두 개가 복제 정도는 네 개가 되고 네 개에서 열여섯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N승으로 계속 증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CR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거 2세대는 리얼타임이라고 해서 실시간 볼 수 있는 거 3세대는 여러분 피 안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진짜 몇 개 들어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게 3세대 디지털 PCR입니다 보시면 1, 2, 3세대가 점점점점 기능이 향상되죠 여러분도 핸드폰이 기능이 향상될 때마다 돈이 비싸지죠 똑같습니다 1세대 PCR이 3천만 원이면 2세대는 막 6천만 원 3세대는 9천만 원, 1억씩 하거든요 너무 고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 가면 없어요 기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병원에서 검사 피를 뽑으면 피를 주죠 그러면 작은 병원을 어디로 보내냐 대학병원으로 보내요 아니면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회사나 검사 분석소에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뒤에 결과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 큰 병원도 PCR을 한 번 검사할 때 제 거를 하나 검사하냐 아니에요 몇 사람을 모아서 일정 시간이 됐을 때 50명을 모아서 한 번 딱 검사를 해야지 왜냐하면 지거를 검사하는 치약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돌린 것보다 50명, 100명씩 동시에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주가 걸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긴급한 상황일 때는 샘플이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이 매번 저희들 하루에 몇 천 건, 몇만 건씩 저희들이 검사한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매번 검사할 많으니까 근데 검사할 샘플이 적다 그럼 매일 못 돌려요 그래서 2, 3일 많게는 2주일씩 막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리게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PCR은 정말 정확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소견서를 적어주시는 거하고 확진에 대해서 적어드리는 게 있어요 즉 소견은 여러분 증상을 보고 의사선생님, 너 혹시 좀 아프니까 배가 아파서 무슨 균 때문일 거야 라고 해서 소견서인데 확진은 달라요 이거는 정말로 질병 코드를 딱 부여하고 이 사람은 무슨 무슨 질병 코드인 이 질병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감염됐습니다 라고 해서 딱 정확하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확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CR을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하고 원리하고 또 상용화 제품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분자 진단이나 면역 진단하는 회사가 똑같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니아, 솔젠트, 시젠 이런 것들이 많고 이런 시약 만든 회사 이외에도 이렇게 나노인텍 이런 기기까지 만들어요 제 앞부분 말씀드렸죠 기기가 3천만 원, 6천만 원, 9천만 원씩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값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분자 진단도 많이 진행하는 기기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분자 진단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해외에서 3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게 저는 싸게 한 200만 원, 300만 원을 만들고 기존에 분석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던 게 저는 10분 만에 끝내는 그러한 신기술을 만들려고 하죠 그 신기술을 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팬더믹 사태 때 제 기계가 나가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요 지금 그러한 기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 인허가 받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는 거의 받았는데 문제는 사용할 때 아직까지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판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두 개는 PCR 진단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보시면 진단 키트인데 이게 여러분이 아는 K-키트입니다 저희 매번 그런 말 많이 들죠 K-키트, K-키트가 우리를 살렸다 방역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러한 K-키트를 만든 회사들이 정말 힘들게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고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죠 이게 바로 그런 키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런 키트 한 쌍을 가지고 채소 못해도 몇백 명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를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샘플들을 모아가지고 모인 샘플들을 가지고 한 번에 딱 쓰는 거죠 이게 한 통에 적어도 15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통 쓸 때도 되게 신중하게 쓰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분자 진단 관련해서 지금 제품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나 머치카, 각막 이상증, 소화기 감염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되게 보험료도 비싸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해외 수출도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회사에서는 꽤 주력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꽤 많은 회사들이 경쟁력 치열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한 번 기계를 만들어서 이 시장에 한 번 뛰어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제가 마지막으로 PCR 검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실제적으로 보여드릴까 해서 구성했는데요 이 그림도 함부로 유튜브에서는 허락받고 보여드려야 돼서 제가 어떻게 딴 그림들이 없어서 이거는 해외에서 나온 그림이라 제가 따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면봉을 면봉을 이렇게 칠해 가지고 여기서 꺼집어내잖아요 그럼 이 면봉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포 이렇게 표면에 저희 몸 표면에는 세포가 있죠 죽은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 다 끌려 나와요 그 죽은 세포들 안에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많게는 12, 15승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많은 바이러스를 저렇게 딱 꺼내면은 이 꺼낸 면봉을 가지고 이 회사에 제공하는 용액이 있어요 특수한 용액인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른데 복제를 못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죽여넣는 용액입니다 그런 용액이 딱 담궈요 그러면 윗부분이 이렇게 딱 짝을 나요 그런 다음에 면봉이 들어간 상태에서 위에 캡을 닫게 돼요 그렇게 닫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간호사들이 이제 임상병리과 넘기죠 그럼 임상병리과에서 PCR 키트 이런 걸 가지고 막 다 담아가지고 얘를 믹스시켜서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하는데 여기 보시면 PCR 검출 방식이 있죠 요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타겟이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메인 핵산 정보죠 유전자 정보 즉 RNA나 DNA가 저희들 목표 물질이라고 했을 때 PCR 키트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목표 물질은 DNA나 RNA나 항상 상보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 나선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싱글로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PCR에 타겟에 매칭이 되는 다른 프라이머라고 저희는 불러요 얘네들이 붙게 되면은 효소라든지 이런 바이오 작용들이 얘를 쭉 하면서 똑같은 크기의 DNA나 RNA 싱글 RNA나 DNA를 복제를 하게 돼요 그 복제한 게 또 온도가 한 90도 올라가면 얘네들이 또 두 개가 한 개로 쭉 펼쳐지고 또 온도가 60도로 가면 또 이제 이런 온도가 60도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또 복제가 되고 90도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면 또 DNA 두 가닥이 쭉 떨어지면서 싱글 가닥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걸 몇 회를 하느냐 하면 약 한 40회가 기준입니다 빠를 때는 30회, 많게는 40회가 기준인데요 40회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0회, 15승 이상의 바이러스, 아, DNA 혹은 RNA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PCR 키트 기기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읽어드리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형광이 나게 되거든요 그 형광을 읽어드리면서 아, 너 코 안에서 채취한 이 표피, 세포 안에 이 바이러스가 있더라 그래서 너는 코로나 확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격리를 당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스템으로 쭉 돌아가면은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하고자 하는 감염병 진단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고 여기서 질문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선생님, 혹시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오, 선생님 혹시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 학생들한테 제대로 질문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유튜브 채팅창으로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채팅창이 어디 있... 아, 여기서 주요 채팅 여기서 하나 보죠? 네네 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지금? 없던 거 같은데 그러면? 그쵸? 한, 지금은 질문이 없었고요 질문 타임을 한 3분 정도만 한번 가져볼까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3분 동안 제가 그냥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어, 질문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는 좀 재밌는 게 많아요 보면 영장류를 통해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영장류 모델에다가 저희들이 임팩션을 시켜요 즉, 일부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원숭이한테 감염을 시켜요 그러면은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꽤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사람은 아니지만 물론 사람과 가장 비슷한 영장류에서 반응을 보고 아, 우리가 유출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막 열이 엄청 올랐다가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바이러스가 처음에 임팩션 시키고 나서 엄청 증가하다가 갑자기 바이러스가 딱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런 증상 없이 많이 안 걸리는 이유가 뭐 그런 쪽에 있지 않나 저희들은 또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저희들이 꽤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음, 이제 대학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사회생활하기 전에 꿈이 있을 때 아,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근데 저는 감염병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곳을 찾으면 돼요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감염병을 잘 아시는 박사님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바이러스 연구는 여기서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감염병 연구나 감염병 진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제 메일 주소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메일 주소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도 주셔도 되고요 예전에 제가 강의하고 나면 질문이 꽤 많이 와요 요즘에 학생들은 되게 샤프하게 구글 검색을 하더라고요 구글 검색이 나와 있는 것들을 공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그렇게 구글 검색을 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궁금하신 거 아, 나 이런 거 궁금해 그러면 그때 질문 주시면 제가 쉽게 답도 드리고요 한 번씩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단체 견학도 받아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단체 견학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실험실도 구경시켜줬고요 그리고 실험 얘기도 좀 해주고 같이 우리 생명공학연구원의 감염병센터 이외에도 다른 곳들도 견학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꽤 재밌어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한 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 학교에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들한테 한 번 얘기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채팅창 질문 채팅창 질문이요? 채팅창이 여기서 열리나? 유튜브 링크에 유튜브 보시면 지금 현재 학생은 한 세 분 정도가 질문한 것 같거든요 저는 유튜브 틀어놨는데 왜 저한테 질문이 안 보이죠? 그럼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까요? 네 형호순이 님이 아까 말라리아 진단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실패이 원심불리기로 말라리아 진단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건 진단률이 떨어지나요? 오 아닙니다 원심불리기로 해도 진단률은 떨어지기보다는 그 기계의 한계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는 못 봤는데 원심불리기에서 말라리아 균을 잡는 건지 안에 있는 DNA, RNA를 잡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긴 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분자 진단이면 되게 성능 좋거든요 그래서 효력은 안 떨어지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원심불리기 하면 되게 크잖아요 기계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실험실에서 했다면 진단률이 꽤 높았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에피드 키트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MIAG.님이 PCR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확진을 못했는데 추후에 다시 확진이 발생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임신 진단처럼 코로나도 여러 번 진행해야 확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진짜 예리한 질문인데요 그게 사실은 바이러스나 균마다 이렇게 특이한 특성들이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임팩션 딱 되고 나서 바이러스가 확 증가하다가 한 1, 2주 뒤에는 또 바이러스가 확 감소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False Negative라고 말을 해요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균자인데 이 기계가 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는 정말로 안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검사할 때는 그 중간에 걸려서 두 번째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 사람은 검사를 할 때 언제 가요? 증상이 일어날 때 가죠 즉 증상이 안 일어나면 사람은 검사를 안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는데 그런 False Negative가 나오게 되는 원리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저희가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정말 극미량이지만 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여기 저희들이 보면 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폐 안에 있을 수도 있는 다양한 위치도 다 다르고요 이렇게 샘플링 했을 때 잘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가서 그 중간에 임팩션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서 저희들이 False Negative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계의 정확도는 되게 높아요 아직까지 이 기계를 PCR이라는 기계를 우리 진단에서는 가장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못 잡아낸 이유가 그런 다양한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거나 혹은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들이 아마 올해 말에는 너무나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조금 더 지켜보고 대답 드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니님이 바이러스는 왜 어떻게 잠복하고 잠복하는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참 진단해서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요 진단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못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러한 좋은 진단 기술을 개발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죠 바이러스가 잠복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사람이 임팩션 딱 되는 순간 이 바이러스가 어떠한 형광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환경이 좋아서 증폭을 엄청 많이 해서 된다 오케이, 그럼 많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작아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바이러스는 다양하게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경우 저희 한국 사람들은 결핵 복윤자라고 그러죠 복윤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복윤자가 어떠한 상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면역이 주로 얘기했던 면역이 약해졌을 때 이 결핵균이 다른 주변의 균하고 싸워서 이겨서 얘가 번식을 확 많이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결핵에 대한 증상을 보이게 돼요 병 증상 그때 병원 가면 결핵균을 채취해서 너 결핵 걸렸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다른 우리가 몸이 엄청 건강하게 잘 돌아다녀요 감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옆에 있는 사람 감기 걸려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저희 면역이 있다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바이러스가 안 걸리거든요 그때는 있지만 우리가 이겨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복은 아니에요 그때는 또 그렇듯이 보시면 잠복하는 균이 있을 때도 있고 잠복은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면역이 남보다 더 상대적으로 건강해서 얘를 이겨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잠복이 정확하게 이 사람 잠복이다 아니다라고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하는 그런 기기들은 없습니다 다들 보면 임상 소견으로 의사 선생님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무증상이지만 안에 있더라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그거를 이 사람 있다 없다를 잠복이 있다 잠복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무증상이라고 그러죠 무증상이나 적은 양을 아직까지 관찰하거나 검출할 수 있는 진단 기기들이 개발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노행선 님이 감염병 진단 연구 등에 통계적 지식이 있다면 시너지가 있을까요? 네 아마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도 다양한 감염병이 진짜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특이점이 있으면 이거를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다들 AI 딥러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증상이 어디하고 유사하니까 이거 치료법이 어떻게 나가자 아니면 어떤 식으로 AI 돌려서 백신을 빨리 만들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분이 메르스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근데 이번에 코비도 또 걸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혹은 바이러스는 감염, 감기 바이러스는 저희들 아이들한테 독감도 매년 돌아오죠 그렇듯이 코비드도 우리가 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어요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안 당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백신도 6개월의 효력이 있죠 6개월 지나서 내년에 또 다시 코비드가 내년에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저한테 또 백신을 맞아야 되고 즉 그러듯이 바이러스마다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처하는 게 빠르고 좀 더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기도 좀 더 계속 만들 수 있죠 특히 바이러스나 감염병들이 다 생물체입니다 진화를 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기기 정보를 알고 특성을 알면 점점 기기도 좋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어서 참가 방표처럼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무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바이러스 진단 키트의 원리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요? 저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 면역 진단, 분자 진단 등 진단 방법과 두 진단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번 시간을 통해 실제 연구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강의를 해주신 권호석 박사님께 감사의 의미로 채팅창에 와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증권 학생들은 좀 전에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린 링크에 참가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CU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으로 슬기로운 인공지능 슬기로운 인공지능 생활로 주제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특강 외에 온라인 공학 축제 기간 동안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도 나가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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